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민지야 가만히 있어 먹을 거 들고 있으니까 반쪽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그래도 뺏어 먹질 않네 아까 막 뺏어 먹었거든요 뒹굴 기다려 할 판이야 지금 개인기 할려고 지금 뭐하는거야? 수아가 언제한테 관심은 안 간대 수아가 언제한테 관심은 안 간대 수아 언제 아이쿠다 야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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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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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아 수아 먹으러 고맙게 수아 없어서 털렸어 미션 다 먹었어 수아 이거야 다 먹었대 수아 여깄네 최선을 다해 이 정도면 다 나왔어 나왔어 엉덩이 청정해 아 눈물아 아 배아파 아니 점점 내려오잖아 다리가 아까 일어나는 소리인데 다리가 내려왔다고 아니 손이 손 좀 봐 손이 막 계속 이래 저 손이 어떻게 앉아있지 못하냔다 손이 아프네 왜 이렇게 뭐였어? 봤어? 봤어? 네가 언제까지 좋겠다 다 졌어 다 졌어 이제 손 봐봐 야 지금 혼자만의 싸움하고 있어 얘 애 낳는거 아니야 혹시? 애 낳을거 같은데 아니 저 잡는거 왜 이렇게 웃겨 아무런 사람 아니 저게 똥 아니면 아픈거지 똥 싸는거 아니면 저희 가친거야 다 쐈어 두 사람과 다 했어? 어우 노래기 힘들었어 일로와 일로와 아 울어 울어 어떻게 저렇게 해서 똥으로 갈 수가 있어 야 진짜 이건 무슨 똥 없죠 진짜 똥 없어? 안 나오나 봐 어떡해 야 그럼 결심이 되었는데 또 없어 목소리가 악어 제멍에 두 사람은 두 사람은 두 사람은 세 사람은 세 사람은 감사합니다.